초급 감구 기피 현상을 해소하겠다던 국방부가 육군 학군 장교 모집 일정을 매년 두 차례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. 대학생들의 시큰둥한 반응 속에 학군 장교 복무 기간 단축 논의 시점은 또 뒤로 밀렸습니다. 갈태웅 기자입니다. 학군 장교 61기의 경우 400명 이상이 중도 이탈하면서 20년 만에 역대 최저 인원이 야전으로 나가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OBS 보도로 드러난 군 초급 장교 기피 사태. 긴 복무 기간에 적은 급여 등 다양한 원인이 꼽혔지만 바뀐 건 없습니다. 군 당국이 처음으로 가시적인 대책을 내놨습니다. 소대장의 70%를 배출하는 육군 학군 장교 선발을 매년 두 차례로 늘린다는 구상입니다. 해군 해병대도 하반기 모집 정례화를 시행 중입니다. 하반기 모집은 9월부터 진행될 계획입니다. 여러 가지 제도적인 개선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고 더욱 많은 인재들이 군 간부에 지원할 수 있도록 국방부는 하반기 모집의 경우 전형의 다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저조한 지원율이 깔려 있습니다. 실제 올해 경쟁률은 1.6대 1에 불과했습니다. 대학생들은 더 뽑는다고 달라질 건 없다는 반응입니다. 복무 기간 단축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. 국방부 사전 연구마저 보완 지시가 내려져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습니다.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. 국방부 사전 연구마저 보완 지시가 국방부 사전 연구마저 보완 지시가 국방부 사전 연구마저 보완 지시가 국방부 사전 연구마저 보완 지시의